손목위의 페라리, 테크프레임 페라리 70주년 트리비엄 크레노그래프입니다. 테크프레임 페라리 70주년 트리비엄 크레노그래프는 이탈리아 슈퍼카 페라리와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위블로가 콜라보한 페라리의 70주년을 기념하는 손목시계인데요. 페라리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손목시계 테크프레임 페라리 70주년 트리비엄 크레노그래프는 이탈리아 슈퍼카 페라리와 스위스의 명품시계 브랜드 위블로의 합작으로 선보이는 제품인데요. 디자인은 페라리 디자인센터 수석 디자이너인 플라비오 만조니가 디자인하였으며 제작은 프랑스니옹의 위블로 공장에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페라리의 디자인 DNA가 녹아있는 만큼 시계의 곳곳에는 페라리의 감각적인 포인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계의 내시방의 자리인 크라운에는 페라리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는 페라리의 레버가 생명되는 레드 컬러의 액세서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후면 상단엔 페라리의 7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핵심인 무브먼트에는 위블로에서 가장 정교한 HUV 311 무브먼트가 적용되어 중력으로 인한 옷차를 막기 위해 케이스 안에서 1분에 한 번씩 회전하고 있고요. 케이스 끝에 레드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버튼에도 페라리를 상징하는 P485 페라리 레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계 후면에도 한정 생산의 일련번호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무브먼트를 감싸는 스켈레톤 케이스는 킹골드와 피크카본, 디타늄 등 3가지로 선보이며 각각의 버전당 70개 한정판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페라리 70주년 기념식의 테크프레임 페라리 70주년 트리비용 크레노그래프였습니다. 페라리 70주년 티켓